안녕하세요. 오토사운드입니다. 저희는 벤츠 CLS 63 AMG 2009년식 차량에 옥수룩 개조하여 벨캠 블루투스를 장착한 후 벨캠 블루투스로 음악도 듣고 핸드폰도 블루투스로 사용가능합니다.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벤츠 2009년식 CLS 63 AMG 차량에 블루투스를 장착한 후 벨캠 블루투스 음악 듣기 동영상이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방송 유튜브 오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